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오리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주식시장 끝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하락장인지 아주 극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앞으로 3개월이 남았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앞으로 남은 3개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면서 주식시장을 예측이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져서 장 마지막에는 완전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가지 지수 발표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페드의 의장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또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 9월달 마지막 날의 하락장까지 이끈 그런 페드였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잠깐 볼게요. 오늘 PC 프라이스 인덱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 8월달 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었죠. 일단 여름까지는 지수들이 꺾이지 않거나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 여름 소비 심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름 지표들은 나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되게 좀 이상한 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표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준이 이자를 올리는 것을 더 부채질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좋다는 얘기는 아직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화랑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이자율 인상에 대한 욕구에 더 불을 붙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면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세션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지표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패드이기 때문에 그 패드가 이자율을 더 낮추거나 유지할 그런 이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달 지수들이 아주 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더 올라가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보고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일단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PMI 지수가 나오면서 이게 아니네 떨어지고 있구나. 어떤 이게 생산지수 같은 거거든요. 매니움팩처링 이런 생산지수가 9월달 지수가 벌써 발표가 됐네요. 크게 떨어졌죠. 8월달에도 예상치보다 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급반등을 했어요. 사실 시장이 아 이거 불경기가 맞구나. 그런데 이제 찬물을 껴준 거는 이 패드 의장단들 중에서 톰 발킨 이 사람이 상당히 지금 내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발언이 아주 주식시장의 하강을 이끌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4.5%, 4.25%는 올해 안에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하면서 주식시장이 9월달 마지막 날 쭉 미끄러져내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상승한 제일 낮게 잡은 상승선입니다. 이 상승선의 지지선으로 떠받치고 있었어요. 사실 며칠 동안 이 선을 치고 다시 조금 올라가고 치고 해서 어저께는 이 선에서 딱 멈춰서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그것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3만 5천 선도 충분히 뚫고 내려와서 한 3만 4천 많게는 팬데믹 이전 2020년도 한 3천 4백 선까지 S&P 지수가 흘러내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기반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페드에서 영국과 독일에서 한 것처럼 갑자기 유동성을 옥죄는 것을 푼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 하방 압력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영국이 다시 하이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지금 다시 영국 중앙은행에서 영국의 국채를 다시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인플레이션을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잡다가 국가경제 말아먹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고요. 지금 겨울을 맞이해서 독일도 에너지 보급이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풀겠다는 그런 발표가 오늘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이 유럽하고 나라는 달라도 이 금융권으로 묶인 동맹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같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 연방과 영국 등이 이 정도의 유턴을 한다 그러면 미국도 분명히 어떤 압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승장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 19년도의 페드 이때도 제론 파웰이었어요. 이자율을 지금처럼 급속도로 올리진 않았지만 천천히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서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입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이때도 제론 파웰이었고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죠. 격달로 이자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계속 이자를 올리다가 정지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다가 10월달부터 다시 이자를 또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었어요. 2018년 12월까지 이자를 올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다가 거기에서 스탑을 해버립니다. 이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이 있었어요. 하지 마라라는 어떤 행정부의 간섭이 있은 이후에 이자율 인상하는 것을 정지를 합니다. 하면서 7월달부터는 서서히 이자율을 떨구기 시작합니다. 떨구기 시작하니까 또 주식시장이 급상승으로 돌변을 하는데 바로 이때 2020년 2월달에 코빗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러면서 다시 이자율을 거의 0%대로 내리는 불과 뭐 한 3년 전이죠. 3년, 4년 전의 일이니까요. 이때를 좀 보신다면 패드가 지금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하락, 폭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2일에 FOMC 미링이 있고요. 2일날 또 제롬 파웰이 발표를 하죠. 아무래도 이때, 이때 전, 시월 한 말 정도서부터 불안심리가 다시 나타나면서 만약에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상승을 만약에 하더라도 말경에는 FOMC 미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10월 달에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11월 8일에 있을 미국의 미드텀 선거죠. 중간 선거입니다. 11월 1일, 2일날 FOMC 미링이 있으니까요. 이때 상당히 주식시장이 요동치겠죠. 요동치기 전에 10월 말경서부터는 아마 주가가 겁을 먹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만약에 유턴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유턴을 한다면 엄청난 상승장이 나올 거고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 그리고 0.75% 정도 이자를 또 올린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다시 급냉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리고 나서 11월 8일에 중간 선거. 중간 선거 이후에는 깜짝 반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상하원 가반을 공화당에 뺏기면서 아마 국정 동력을 민주당이 나머지 2년 동안 잃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부자 증세라든가 주식시장과 대기업에 반하는 기조들을 밀고 나가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런 것을 반겨서 상승장을 단기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보면서 10월 달에 깜짝 상승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1946년서부터 현재까지 있은 중간 선거 기간 동안의 어떤 평균적인 1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등락 그래프입니다. 미드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드텀 때는 상승장이 없었어요. 대부분 하락장 아니면 횡보장을 가다가 10월 달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상승까지 이어지는데요. 항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큰 폭의 하락장이 왔었다는 것 그런 그래프를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1월 말 하락장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 여기 아마 FOMC 미링이 있는 그 주간일 겁니다. 그때도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상승장이 꺾이는 것이 3주째 되면 4만여의 날 그때 마지막으로 팔자세들이 나오면서 연말에 마지막 수익난 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빨간 곡선이 세컨니얼 뉴 데모크라릭 프레지던트가 있을 때 이때의 장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상당히 좀 흡사한데요. 올해는 급락폭이 더 큰데요. 지금 보면 거의 흡사하게 6월 말에 최저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8월에 깜짝 반등이 있다가 8월 말경부터 9월 한 달간 하락하는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거의 6월 달에 전저점을 찍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래프 상당히 흡사한 그래프가 이어지고 있고요. 9월 달 말부터는 횡보로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10월 초부터 다시 상승장을 이끄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급락장으로 가다가 10월 말에 다시 상승장을 하면서 11월 달에 살짝 오르다가 다시 11월 달에 미끄러지죠. 이게 딱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낙폭은 지금 2020년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속 하락장에 베팅을 하신다거나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상승하겠지 하면서 무리하게 또 상승장에 계속 베팅하시는 것이 금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꼭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역사적인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10월 달 아직까지 초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하락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하락장이 있다가 10월 초부터 또 10월 달에는 9월 달 3분기에 기업 실적 발표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요. 실적 발표가 지금은 암울하게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시장의 예상치가 상당히 낮아져서 그 낮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온다면 희망적인 어떤 실적 발표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면 그것도 또 10월장의 깜짝 반등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1월 달 11월 1일 2일 날에 FOMC 비닉 전에는 상당히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0월 달에 어쩌면 또 깜짝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하방에 베팅하시든지 상승장에 베팅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SQQQ 하방에 베팅하는 고퍼스죠. 3배의 고퍼스라든가 TQQQQ를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겁이 나요.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SQQQ를 10월 달 초반부터 중반까지 사들이는 것은 좀 약간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연준이 이머전시 미팅을 한다고 해요. 그 이머전시 미팅이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들고 나와서 연준의 의장단들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지 그것은 의문이지만 이렇게까지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고 주식시장을 20년 만에 처음 있는 하락장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이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고 떨어진 것을 계속 유지한 것도 그렇고 이자율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너무 느리게 대처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이 과정에서 영국이나 독일, 유럽에서 갑자기 유동성을 옥죄던 것을 풀어버린 기조를 어쩌면 반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경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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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